나한테 맞는 사이즈야 그게 이득도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나왔을까? 내한테 맞혀 조금씩 ν 아 휴 휴 이제 수고하자 왜이렇게 어제됐든 휴식 스티커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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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토드 남동도 들어오네 남동도 남동으로 가면서 남동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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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동 남동 이륙할때는 진짜 바람 확실히 들어올 때 방향이 중이에요 방향이 북동 들어오는데 이륙하면 오늘 바람이 바뀌니까 역사 최대 높게 나가야될거같아요 정풍 들어올 때 나가야지 뭐 왔다갔다 해놓은거 보니까 야 오늘 진짜 빨리 한시간 피해가면 어떻게 하지? 리치가 잘 돼가지고 저 정도는 안되더라구요 쎄게 들어요 쎄게 들어요 쎄게는 딱 잡고 이런거는 쎄게 들어요 여기 바람이 보니깐 아.. 주차는 딱 잡고 ㅋㅋ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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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ㅎ 저기 나무깨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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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